꼬하!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무럭무럭 커가는 너의 7점팔기 채널인데요. 꼬기호정에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일명 꼬쳤어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코린이 탈출을 하셨다고 현재 수익 늘고 계시다면서 감사하다는 카톡이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꼭 수익 인증하셔서 성공한 모습 보여주세요. 응원할게요. 반대로 1기 때 뽑힌 5명 중에서 교육을 받고 가신 뒤에 잠수 타신 분이 3분이나 되신답니다. 좀 속상하네요. 솔직히 꼬쳐서 진행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패디님이랑 같이 꼬쳐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요. 꼬쳐서 2기를 모집하는 공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5명을 뽑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1기 때는 여자분들로만 선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선정할 예정이에요. 1기 때 교육 커리큘럼 15가지에다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법을 추가해서 교육해드릴 거랍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이 제한 없이 성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해요. 이제 남자분들도 기회가 있으니까 여자만 뽑았다고 뭐라 하기 있기 없기! 두 번째로 유튜브 촬영에 동의해주시는 분이셔야 해요. 교육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기에 촬영에 꼭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촬영하는 건 괜찮아요. 세 번째로 인천으로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해주세요. 통PD님과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스튜디오 임대하고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예약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인천으로 오셔야 돼요. 네 번째로 열린 마음을 가진 분만 신청해주세요. 본인에게 맞는 투자 포인트를 찝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교육받으러 오셔서 본인의 스타일만을 주장하시면 좀 곤란해요. 꽃잣어 컨텐츠는 말 그대로 무지성 코인 투자를 하시는 코리니들을 탈출시켜주는 컨텐츠니까요. 정말 코리니 분들이 열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꽃잣어 컨텐츠는 멤버십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멤버십 회원부들만 신청이 가능해요. 스튜디오 임대비용, 촬영장비 구매비, 컨텐츠 진행비, 편집비 등은 모두 멤버십 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멤버십 회원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에 관한 건 가입 버튼을 누르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참, 아이폰 사용자는 핸드폰으로는 멤버십 가입이 안 되니까요. 한 번은 꼭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가입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멤버십 등급에 따른 차별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래의 이메일로 양식을 포함하여 사연을 보내주세요. 양식에 맞춰서 모든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적어 보내주셔야 선정되시니까요. 꼭꼭 전부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 공식 이메일은 78도전 골뱅이 네이버.com이고요. 1번 나이, 직업, 성함, 유튜브 닉네임을 포함한 간단한 자기소개 2번 사는 지역과 연락처 3번 코인 투자 기간과 코인시드 금액 4번 코인 투자 방법 중에 궁금한 점 3가지 5번 코인을 하는 이유와 하실 말씀 꽂혔어 2기 신청 마감기한은 12월 20일까지이고 5가지를 모두 적어주신 분들 중 5분을 선정해서 7.8기 통피디님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20일 이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혹시 저희 공식 이메일로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위 내용을 전부 빠뜨리지 않고 수정해서 메일을 다시 보내주셔야 응모가 되는 거니까요. 다시 메일을 보내주세요. 잊지 마시고 꼭 5가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꽂혔어 2기 분들께 열심히 교육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익절하시고 꼬기꼬기 화이팅! 안녕!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꼬기 요정의 코인 노하우 영상과 일상 브이로그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 서비스 꽂혔어에 지원하세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교육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꼬기 요정에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7.8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꼬기꼬기!